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백악관 전 비서실장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하고요. 다 이렇게 편집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끊어서 들어 보겠습니다. Thank you 는요. Thank you 는 전 소식에 기자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잘 들었습니다.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할 때 Thank you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 Thank you 다음부터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In the meantime, we turn to In the meantime, we turn t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자를 좀 줄일게요. 너무 크다. 이렇게 줄여도 되겠죠? 20으로 In the meantime, we turn to Turn to는 화재로 옮길 때 Turn to 라고 하는 거예요. 화재로 옮길 때 Turn to 어떤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In the meantime, 큰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굳이 말하자면 굳이 옮기자면 그러면 이번에는 뭐 정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Turn to가 중요한 겁니다. Turn to. Turn to가 중요한 거예요. Turn to. 화재를 옮길 때 그러니까 기사를 다른 보도로 옮길 때 씁니다. 어디로 전환이 되느냐 어디로 가느냐 We turn to Capitol Hill at this hour. We turn to Capitol Hill at this hour. Turn to Capitol Hill at this hour. Turn to Capitol Hill. Capitol Hill at this hour. At this hour. We turn to Capitol Hill at this hour. Capitol는 A-L이 아니라 O-L 힐. 힐이 강세를 여기를 좀 더 강하게 읽죠. 음 이거를 좀 더 강하게 읽기 때문에 힐을 좀 더 강하게 읽죠. 그래서 Capitol Hill 힌만 들릴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거를 잘 못 듣고 힌만 들을 수도 있는데 In the meanwhile, in the meantime We turn to Capitol Hill. Capitol Hill은 국회의회의사당. 의사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At this hour. At this hour. 지금은요. 지금 At this hour.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의사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당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당 소식. T-O-L이라는 거 요거 철자 주의하시고요. And the Capitol Hill at this hour. And the House vote. On weather to recommend. And the House vote. At this hour. And the House vote. And the House vote. And the House. House vote. 하우스보트. 하우스보트는 표결인데 하우스는 이제 의회가 되겠죠. 하우스 의회인데 하원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의회. 통틀어서 이제 의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의회 표결. 의회 표결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우스보트죠. House vote. 그러면 하우스보트인데 의회 표결인데 무엇에 대한 표결이 표결이니까 뭐인지 아닌지 무엇을 결정한다는 뉘앙스 무엇에 대한 어떤 그런 전치사 그런 의미의 전치사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무엇에 대한 하면 오늘 쓰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온이 살짝 들려요. 온이라는 걸 알면 잘 듣는데 이게 온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면 무엇에 대해서 할 때 온이라는 전치사 쓴다는 걸 모르면 사실은 좀 안 들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치사라는 게 원래 강세가 없기 때문에 잘 빠르게 지나가기도 하고요. 온는 한국국 garment 한번 웨더가 들였을 거예요. 웨더가 웨다는 조금 강하게 얘기했으니까 온 웨덜 한 다음에 레커맨 듯 를 레커맨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레커맨드가 나온다. 이게 동사라는 걸 알잖아요. recommend는 동사니까 그러면 표결인데 의회 표결인데 무엇에 대한 표결 whether 인지 아닌지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표결인데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동사 원형 그럼 이 중간에 뭔가가 들어간다는 건 알겠는데 빨리 지나가고 유음화되어 버려가지고 동화 현상 때문에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whether로로 들리죠? whether to recommend 이렇게 들리죠? whether to 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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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동사가 나오면 to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동사 원형이 나오면 여기 to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whether 말 그 외에는 어떻게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는 게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 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표결에 대한 소식입니다. 무엇을 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recommend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다음에 recommend 다음에 former president Trumps가 나오죠. 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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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ident former president chief recommend former president Trumps chief of staff former president Tr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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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ef of staff chief of staff chief of staff 이렇게 나오는데 마크 메다우스, Chief of Staff가 마크 메다우스라는 사람입니다. Chief of Staff는 비서실장이라는 뜻이에요. 비서실장, 그러니까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마크 메다우스, 마크 메다우스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에 대한 표결,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ия AT diagnosing War Ты 시정이 되어 본다. 예의. 비 헬... 아... 인 컨 템프트 도, 컨 템프트... 오, 한 다음에, 비 헬...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 마이크 메더우스가 beheld in contempt of congress 그랬으니까요 여기서 여기서 구문을 한번 따져 보셔야 돼요 어떤 구문이냐면 hold 누구 한 다음에 in contempt of congress 그러면 의회모독죄로 고발하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hold 누구 in contempt of congress 그러면 의회를 모독한 죄로 누구를 고발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이게 누구가 목적어잖아요 이 누구가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를 앞으로 뺐어요 앞으로 빼요 이 목적어를 앞으로 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어를 앞으로 빼면 bpp 가 되겠죠 bpp 가 되겠죠 bpp 수동을 만든단 말이에요 수동 수동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bpp 는 뭐예요 bpp 는 hold에 pp니까 held 가 되겠죠 beheld in contempt of congress 이런 식으로 됩니다 목적어를 앞으로 뺐어요 mark meadows 가 목적어고 목적어를 주어로 뺐으니까 be held in contempt of congress 그러니까 이 mark meadows 라는 전 비서실장은 의회 모독죄로 고발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고발을 우리가 레커맨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에 대한 표결이에요 의회가 이 사람을 기소할 순 없잖아요 그죠 의회는 이제 이 법 보니까 의회가 얘를 기소할 순 없으니까 얘를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자는 표결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의회 모독죄로 고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우리 결의하자 결의 결의하자는 그런 표결 아 그거를 이제 결정하자는 표결이 되겠죠 그런 표결에 대한 소식인데요 그러면 얘를 고발을 해야 된다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 이유는 for가 나와야 되요 그럼 왜 얘를 고발합니까 얘를 왜 고발해요 for 소이나 Ros believers have not us done responsibilities coming from refusing to comply 서피나 이게 소환입니다. 소환인데 소환에 따르다 응하다 comply with가 응하다 따르다인데 소환에 응하다 따르다 근데 refuse to니까 불응했다는 얘기죠 거부했다는 얘기에요 refuse to는 거부했다는 얘기니까 아 소환에 거부했다 소환을 따르지 않았다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모독죄로 얘를 고발해야 되겠다 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후까지 나왔어요 서피나까지 서피나 입니다 서피나 서피나 발음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서피나 서피나 폐가 아니라 서피나 입니다 서피나 committee investigation 서피나 서피나 그럼 from 나왔으니까 여기서 from from the committee 그럼 from은 그럼 소환하다 이걸 소환하다 라고 보면 누가 소환했습니까 이게 from이 누구 곧 이거는 주어에요 주어시그널입니다 from이 주어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위원회가 소환을 했단 말이에요 위원회가 너 나와 위원회가 너 나와 그랬는데 얘가 불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계속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 위원회가 나면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 소환했다 그럼 누가 소환해 이런 식으로 의미를 계속 붙여나가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여기서 인베스티게이팅 인베스티게이팅 조사하는 진상을 조사하는 위원회입니다 어떤 위원회 조사하는 위원회 무엇을 조사하는 위원회 1월 6일에 있었던 의회 폭동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위원회가 소환장을 발부해서 소환을 했는데 얘가 불응했기 때문에 얘를 의회 모독죄로 고발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1월 6일 날이 어떤 날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임기로 마치고 재선에 실패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바이든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준을 해야 되는데 인준하는 날 그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친 트럼프 바들이 트럼프 바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의회를 장악해서 그걸 못하게 막으려고 유혈 폭동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몇 사람도 죽고 다치고 했어요 그 사건을 이제 조사하는 위원회가 소환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 비서실장을요 전 비서실장은요 전 비서실장은요 이제 턴 더블 제출했습니다 다큐먼츠죠 다큐먼츠까지 다큐먼츠를 이제 문서 문건을 제출 했어요 인클로디드 인뎀 이거든요 여기서 인클로디드 인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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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인클로디드 인뎀 은요 위치 월 월 인클로디드 인뎀 이에요 원래는 위치 월 인클로디드 인뎀 인데 요게 지금 409로 들어갔구요 409로 들어갔고 위치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요 생략을 동시에 생략해야 돼 하려면 얘만 위치만 따로 하던가 월만 따로 할 수가 없어요 생략을 하려면 둘 다 동시에 같이 생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 월 자체가 빠져버린 겁니다 인클로디드 인뎀 그 문건 안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느냐 문건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냐면요 텍스트 메세지즈라고 그러죠 텍스트 메세지즈 텍스트 메세지즈 텍스트 메세지즈 from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이게 도널드 트럼프 아들이죠 이세를 주니어라고 하잖아요 이세를 주니어 아들인데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보낸 이것도 주어예요 주어 시그널 이것도 주어 시그널이구요 그럼 누가 보냈느냐 문자를 보내다 누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아들이 트럼프 아들이 보낸 문자 메세지가 여기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에요 예, From From Republican Lawmakers 의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공화당 의원들 그러니까 공화당 공화당 의원도 이제 문자 메세지를 보냈어요 문자 메세지를 보냈구요 Republican Lawmakers and from several Fox News hosts Several Fox Lawmakers and from several Fox News hosts Several Republican Lawmakers and from several Fox News hosts Fox News Fox News가 공화당 쪽이거든요 공화당 보수 쪽 공화당 쪽 공화당의 강한 우리나라로 치면 MBC는 진보고 MBC는 민주당 쪽이고 TV 조선은 하여튼 국민의힘 쪽이라고 하잖아요 MBC는 뉴스 앵커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뉴스 앵커 Several Fox News hosts Several Fox News hosts From several Several이 빠졌네 Several 몇몇 Fox News 앵커들 Fox News 앵커들도 문자를 보냈다는 얘기죠 문자를 보냈는데 All urging All urging All urging All urging 모든 사람들 트럼프 아들도 그렇고 공화당 의원들도 그렇고 Fox News 앵커들도 모두가 Urging Urging Mark Meadows Urging A2 이런 식으로 갑니다 To 동사원형 Urge A2 동사원형 그러니까 Mark Meadows 한테 뭔가를 촉구하는 Urge는 촉구하는 거죠 뭔가를 촉구했어요 뭐라 할 촉구를 하냐 Mark는 없네요 Urging Meadows To All urging Meadows Tell the President to do Meadows Tell the President to do To tell the President Meadows Tell the President 그러니까 그 Meadows한테는 촉구를 해 뭐라 촉구를 하냐면 Så 말 좀 해 줘 말 좀 해줘 Tell the President 트럼프한테 좀 말 좀 해 줘 말 좀 해줘 무슨 말 그럼요 tell a to b 에요 tell a to b a에게 b 하라고 말하다 a에게 b 해달라고 말하다는 tell a to b 에요 tell the president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뭘 좀 해달라고 말하라고 막 촉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선 오스티 텔 더 프레젠트 두쌈핑 텔 더 프레젠트 두쌈핑 텔 더 프레젠트 두쌈핑 야 대통령한테 좀 뭐 좀 손 좀 어떻게 좀 쓰라고 손 좀 쓰라고 가만있지 말고 아마 폭동사건이 막 이렇게 막 유열투쟁으로 막 벌어지니까 이게 사태가 심각하니까는 대통령이 나서서 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방관해 주지 말고 아 그렇게 막 촉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 투 스탑 투 스탑 아 까먹었다 유 자피의 착한 더 캐프로 음 투 스탑 디어택 온 더 캐피 털 입니다 캐피털 t o l 이에요 t o l 캐피털 이렇게 아 요거를 빼야 되겠구나 예 캐피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캐피 털 인데 a l 나 o l 이나 발음은 똑같구요 그럼 대통령한테 막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아 의회 의사당 공격 의사당을 공격하다 이게 공격하다 공격 인데 공격 인데 이제 이거를 동사로 고치면 공격하다 무엇을 무엇을 목적어 목적어에요 이게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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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본 목적어 그 캐피털 의사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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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는 것을 멈추라 즉 의사당 공격을 멈춰 멈추기 위해서 대통령이 좀 뭔가 좀 Do something 뭔가 해야 된다 라고 막 촉구하는 거죠 매도들을 막 닦다라는 거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손 좀 쓰레게 해 달라고 좀 비서실장이니까 대통령한테 좀 말을 해달라 이렇게 막 촉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내용 갈게요 아까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레커맨드 다음에 레커맨드 다음에 블라블라블라 나오고 chief of staff mark meadows beheld in contempt of congress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왜 비가 나오느냐 왜 비가 나오느냐 왜 비가 나오느냐 이거를 한번 해결을 해 봐야 돼요 일단은요 여기 대 다음에 대절이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주어는 이제 mark meadows가 되겠고요 mark meadows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동사 should가 생략이 됐어요 should가 생략이 됐다는 것은 recommend라는 동사의 성질이 뉘앙스가 뭐냐면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당위성이라면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meadows가 고발을 고발되어야 된다 meadows를 고발해야 한다 라는 뉘앙스가 있으면 그러면 that 이하에 that 이하에 should라는 조동사가 조동사를 써야 되고 그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동사 should가 생략되었다 그래서 비동사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eadows 다음에 was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was held라고 안 쓰고 be 동사 쓴 것은 이제 should가 생략돼서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here's our chief washington correspondent here's our chief washington correspondent here's our chief washington correspondent 아 워싱턴이구나 어 이렇게 호꼬시 들리지 워싱턴 워싱턴 코르십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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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어가 여기 살짝 들리죠 아우어가 살짝 들려요 Here is our Chief Washington correspo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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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nathan Carl tonight Jonathan Carl tonight 워싱턴 수석 워싱턴 특파원 워싱턴 수석 특파원 수석 특파원 Jonathan Carl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Jonathan Carl tonight Tonight in the very chamber that came under attack Nearly very chamber that came under Tonigh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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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chamber that came under Yeah, 그렇죠. in the very chamber that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In the very chamber chamber 명사인데 앞에 very는 바로 그 방 chamber는 방이잖아요 어떤 실 회의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그 방 바로 그 공간 바로 그 공간 그럼 어떤 공간 That is that 성적도 살짝 살짝 치고 들어가는 거라 강세가 없습니다, That is that 접속사람 강세가 없어요 Ruth's Electric The very chamber that came under attack The very chamber that came under attack The very chamber that came under The very chamber that came under attack Yeah, that came Under attack Came under attack Came under attack Chamber that came under attack Chamber that came under attack Came under attack Commander Attack이 공격을 받는다는 뜻인데 공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았던 바로 그 공간에서 다시 공격을 받았던 바로 그 공간에서 그럼 언제 공격을 받았습니까 거의 1년 전에 거의 1년 전에 공격을 받았던 그 폭동사태 때문에 폭동사태로 공격을 받았던 바로 그 공간에서 그 공간에서 VOTE ON까지 들렸죠 A VOTE ON까지 A VOTE ON 그러면 무엇에 대한 표결이죠 무엇에 대한 투표 무엇에 대한 표결 무엇을 결정하는 표결 ON까지 A VOTE ON HOLDING 아까 말했듯이 HOLD 누구 그 다음에 HOLD 누구 한 다음에 IN CONTEMPT IN CONTEMPT OF CONGRESS 그러면 의회 모독죄로 고발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HOLDING 다음에 사람이 나올 거예요 TRUMP A VOTE ON HOLDING FORMER PRESIDENT TRUMP'S CHIEF OF STAFF TRUMP A VOTE ON HOLDING FORMER PRESIDENT TRUMP'S CHIEF OF STAFF TRUMP A VOTE ON HOLDING FORMER PRESIDENT TRUMP'S CHIEF OF STAFF AND FORMER MEMBER OF CONGRESS AND FORMER MEMBER OF CONGRESS AND FORMER MEMBER OF CONGRESS MARK 이 사람이 누굽니까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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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OUS 죠 MARK MEDOUS MARK MEDOUS 이 사람을 MEDOUS AND FORMER MEMBER OF CONGRESS MARK MEDOUS 예 사람의 사람을 이제 묘사하는 표현이 굉장히 길었어요 HOLD 다음에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데 사람의 직책 직함을 같이 나타내려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길어졌죠 IN CRIMINAL CONTEMPT IN CRIMINAL CONTEMPT 이게 핵심이죠 IN CRIMINAL CONTEMPT 여기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HOLD 다음에 HOLD 다음에 IN CRIMINAL CONTEMPT 이 연결하는 거 이 연결고리가 중요한 것이죠 HOLD IN CONTEMPT HOLD IN CRIMINAL CONTEMPT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모독죄 형사모독죄 형사모독죄로 고발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IN CRIMINAL CONTEMPT FOR REFUSING TO FULLY CONTEMPT FOR REFUSING TO FULLY CONTEMPT FOR REFUSING TO FULLY FULLY CONTEMPT FULLY CONTEMPT COOPERATE WITH 까지 나오죠 COOPERATE WITH 까지 나오는데 FULLY COOPERATE WITH 무엇을 완벽하게 협조했다 근데 REFUSE 그러니까 협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COMPLY WITH 같은 말이다 이거는 COMPLY WITH 앞에서 나온 COMPLY WITH COOPERATE WITH 는 문맥적으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력하지 않았다 온전하게 협력하지 않았다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았다는 이유로 이제 안았으니까 형사모독죄로 이제 고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이제 표기를 붙인다는 얘기죠 FULLY COOPERATE WITH THE JANUARY 6TH INVESTIGATION JANUARY 6TH INVESTIGATION JANUARY 6TH INVESTIGATION FULLY COOPERATE WITH THE JANUARY 6TH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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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조사, 조사하는데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응하지 않았다,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모독죄를 적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Mr. Meadows is in contempt, Mr. Meadows is in contempt, Meadows is in contempt, 뭐에요? 모독했다는 얘기죠, 모독했다, Mr. Meadows is in contempt, He knows is in contempt, He must testify, He must testify, He must testify, 증언을 해야 합니다, 모독한 상황입니다, 모독했습니다, 그는 증언 때에 올라와야 됩니다, 증언을 해야 합니다. Mr. Meadows is in contempt, He must testify, and I urge my colleagues to vote you, and I urge my colleagues to vote you, and I urge my colleagues to vote you, and I urge my colleagues to vote. Mr. And I urge my colleagues, and I urge my colleagues, and I urge my colleagues, colleagues is in contempt, colleagues는 동료 의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성의 육성은 아무래도 이제 의원. 의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입니다. 그래서 여성의원이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회에서 I urge my colleagues. urge다 하면 two가 나옵니다. urge다 하면 two가 나와요. 그래서 내 동료들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들에게 촉구합니다. I urge my colleagues to vote yes. to vote yes. yes는 뭐예요? 이 사람을 고발해야 한다의 yes, 찬성표를 좀 주시라. 찬성표를 던지시라. 라고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before he refused to testify, meadow. before he refused to testify, meadow. before he refused to testify, meadow. before, before는 틀렸을 거예요. before refused to testify. 이게 주어가 나오는데 주어는 meadows니까 당연히 he가 될 거에요 before he, he가 잘 안 들리긴 하는데 before he refused, before he refused h가 거의 뭐 바람소리이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초보자는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근데 befor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주어는 문맥적으로 meadows니까 he가 나올 수 밖에 없다 before he refused to testify 증언을 거부했잖아요 증언을 거부하기 전에 증언을 거부하기 전에 before he refused to testify meadows had turned over some 9000 meadows had turned over some 9000 meadows had turned over some 9000 meadows와 틀렸죠 meadows had turned over turned over turned over 9,000건이나 되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증언 거부하기 전에 문건을 제출했어요. turn over 제출했습니다. turn over. head turn over는 과거 지제니까. 과거인데 이제 보세요. 여기 head turn over죠. head turn over. head turn over인데 여기서 이제 refuse는 과거고요. refuse는 과거고 head turned는 대가거라고 해서 과거 완료를 썼어요. 그러면 refuse 보다 head turned가 더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refuse는 과거인데 과거보다 그 과거 이전의 사실 과거 이전의 사실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head turned를 쓰셔야 됩니다. head turned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부하기 전에 그 전에 거부하기 전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게 먼저니까 head pp를 썼죠. person 9,000 documents from his personal cell 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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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al cell phones인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기 휴대폰인데요. 자기 휴대폰에 그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폰에 있는 것, 카톡이든 뭐든 간에 자기 폰에 있는 메시지를 문서화 해가지고 프린트로 뽑아서 넘겼는데 그게 9,000 건이나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person 9,000 documents from his personal cell phones to the committee. person 9,000 documents from his personal cell phones to the committee. 누구한테 from A to B to the committee. 그 위원회, 위원회, 진상을 조사하는 위원회, 위원회에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includes to the committee, including urgent text messages, including urgent to the committee, including, including, including이 나왔죠. including, 여기서 including. including. 그래서 including 그러면 예를 들면이에요. including 예를 들면인데 어떤 예를 드는 거냐면 그 다큐먼트에 예를 드는 거예요. 다큐먼트 제출했다는. 그 Meadows가 제출했다는 다큐먼트가 어떤 것이 있냐면요. including 다음에. including the committee. including urgent text messages. including urgent text messages. including urgent text messages. including 예를 들면 urgent text messages 아주 다급한 아주 긴박한 urgent 긴박한 텍스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문자 메시지 그럼 문자 메시지를 누가 보냈습니까? 누가 보낸 거? from 트럼프의 측근들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거에요. 트럼프의 측근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에요. 트럼프의 측근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에요. 그러니까 People Closed, 누구와 가까운, Closed는 누구와 가까운 이니까 트럼프와 가까운 사람들, from은 주어 시그널이다. 주어로 보시면 되는 거에요. 주어. 그럼 누가 보냈습니까? 메시지는 누가 보냈습니까? from 주어. People Closed to Trump. 트럼프 측근들. 트럼프 측근들이 막 긴박하게 보낸 그런 다큐먼트 문자 메시지가 있더라. from People Closed to Trump, from People Closed to Trump, from People Closed to Trump, Imploring Meadows, to Trump, Imploring Meadows, Trump, Imploring Meadows. 그러면 이 내용을 그 다음에 또 내용이 나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자메시지는 누가 보냈습니까? 문자메시지는 누가 보냈습니다. 책근들이 보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이 아이디어가 착착착착착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기 때문에 뭐 알이 길어지는 거에요. Imploring 이라고 나오죠. Imploring. 이거는 이제 막 탄원한다, 촉구한다, 간청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간청하는 거에요.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촉구하는 거죠. 촉구하는 거, 간청하는 거, 촉구하는 거. Imploring Meadows. Meadows한테, Meadows. 비서실장한테 막 그냥 이것 좀 해줘. 빨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 촉구하는 거에요. To get the president to. 뭐 하라고. Implorer A2에요. Implorer A2. Meadows한테 뭐 하라고? Tell the president. 대통령한테 좀 말 좀 해. 대통령한테 좀 말 좀 해줘. 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거죠. 막 간청하는 거에요. To tell이 아니고 개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 왜 이렇게 헷갈리지? 들어놓고도 헷갈리네. Get the president to. Get A2B는 Get A2B는 A에게 뭐 하라고 시키는 거에요. Gats이 사역동사니까 A에게 대통령한테 뭐 하라고 시키는 거에요. To say something. To say something. To say something. To get the president to say something. to stop the violence. Something to stop the violence. Something to stop the violence. To stop the violence. To stop. Stop the violence. 아 그 폭동을 폭동을 좀 멈추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 뭔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촉구하는 메시지. 촉구하는 메시지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For 187분. For 187분. For 187분. 4187분. For 187분 동안. For 187분 동안. President 87분. President Trump refused to act. Let's. Refused. 굉장히 차분하게 어떠한 행동도 거부했다 행동하는 것을 행동을 취하는 것을 거부했다 행동을 거부했다 렛츠는 말이 좀 헛나온 것 같다 렛 다음에 렛댓 싱크 인 렛댓 싱크 인 이라고 나오죠 렛댓 싱크 인 렛댓 싱크 인 렛댓 싱크 인 렛댓 싱크 인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 잘 생각해 보세요 렛댓 싱크 인 좋은 표현입니다 렛댓 싱크 인 잘 생각해 보시라 렛댓 싱크 인 렛댓 싱크 인 렛댓 스피커 렛댓 스피커 렛댓 스피커 렛댓 스피커 렛댓 스피커 스피커는 하원의장입니다 하원의장을 스피커라고 하고요 하원의장은 넨시 펠로시 여성이기 때문에 렛댓 스피커라고 합니다 의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렛댓 스피커 الفления 렛댓 스피커 렛댓 스피커 렛댓 스햞 When action by our president was required 여기서 by는 무슨 시그널? 주어 시그널 ss 주어 시그널이에요. by는 주어 시그널 그러니까 프레지던트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에요. 다시 우리의 대통령이 대통령이 조치를 취해야 될 때 he, 그는 이거는 이제 프레지던트가 되겠죠. 그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조치를 취해야 할 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When action by our president was required was required was required 이거는 의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할 때 required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was required 는 의무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될 때 의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대통령으로서 폭동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수장이 국가의 수장이 그걸 지켜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거를 액션을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President was required It was essential It was essential 행동은 여기서 액션이 it이죠. It's an action이죠. 액션이 essential 부득이한 상황이다. 아주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부득불 절대로 이거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아주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essential 이니까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It was essential and it was compelled by his and it was compelled by his and it was compelled by his and he was compelled and he was compelled уть 아 대통령은 뭐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뭐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to 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going on 이구나 by his oath because by his oath by his oath to our constitution 헌법에 선서를 했다 헌법에 선서를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compelled 어떤 구속력이 생긴 거예요 내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헌법에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선서를 통해서 구속력이 생긴 거예요 의무가 생긴 거예요 의무가 대통령으로서 의무가 생겼는데 그것을 저버렸다 그 의무를 저버렸다 compelled 뭐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해야만 하는 상황 compelled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하지 않았다 저버렸다 오는 우리의 Constitution 어떤 텍스 메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